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희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등형 세단 차량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가격대 너무 좋고요.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에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그리고 보험, 미가입 기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삼성 자동차의 SM6 가솔린 2.0 LE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8만 2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에요. 다크 그레이 색상만큼 외관상 정말 문꼭 하나 없고요. 장기스 하나 안 보이는 그런 녀석입니다.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연식이 조금은 있지만 관리 상태는 너무 훌륭합니다. 헤드라이트부터 여기 데일라이트 이렇게 쭉 보시면요. 백화 현상 전이었고요. 새끼 찬 거 없고 깨짐 현상 없는 완벽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주시면 정말 흠잡을 게 없어요. 스턴틴적인 부분도 너무 알맞게 고루고루 잘 데워져 있고요. 외관상 완벽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힐 보시면 조금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9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뒤쪽 힐도 조금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고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부터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라인 너무 완벽하게 데워져 있고요. 조금 이제 뒤에 썬티는 조금 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잔먼지들만 조금 있고 아래쪽 보시면 킷 알맞은 삼각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흠집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이쪽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조금 이렇게 칠한 부분이 있고 이쪽에도 조금 매니큐 칠한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 번 보실게요. 뒤쪽 이열 공간 쭉 보시면요. 연식 대비 정말 짧은 키로수답게 관리 상태가 너무 훌륭하게 데워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봤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 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시동 한 번 켜볼게요. 딱 들어오자마자 엔진 소리도 너무 좋고요. 여기 앰비언트 무드 등 이렇게 쭉 보이시죠. 이것조차 너무 멋스럽게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82,858km 탄 차량이고요. 티어링 힐 쭉 보시면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른편에 사용자 설정 버튼, 왼편에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에는 여기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S링크가 들어간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이렇게 터치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다 가능한 그런 녀석입니다. 그 아래쪽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으로 그 다음에 에코 시스템, 오토 스탑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 오브 따라서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정말 사용감이 거의 눈에 안 보여지고요. 이쪽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 아래쪽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가운데 보시면 조그 셔틀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 드라이빙 모드, 설정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완전히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마사지를 받고 있거든요. 차 안에서 여기 보시면 마사지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색상을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다 조절 가능해요. 그래서 이 차량 너무 매력적이고요. 시트도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전동 시트로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너무 일정하게 들리고 있고요. 1인 신조 차량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인 만큼 관리 상태 또한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너무 메리트 있는 가격 860만 원에 판매할 거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